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나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워킹데드 지난 이야기 에피소드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이터가 가르치면 다른 사람은 없으셨을까 아니라고 공략 뭐? 아잇가 도둑을 죽는 다른 사람? 아니 넌 사람 넌 nothing Joe 쟤는 거 쟤는 거리 제가... I'm... I'm sorry. It is too late for sorry, you backstabbing shitbag. I'll help you. I'll tell everyone in Richmond about this. 허! 얘 지금 영향이 컸던 결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됐다. 아주 시원해. 다시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음, 이렇게 됐죠. 당신이 아는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태연님 어서 오세요. 저건 뭐 도트냐? 레이싱에? 이거 보니까 놀이공원 가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같이 갈, 놀이공원을 같이 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죠. 갑자기 행복한 일상으로, 아, 형이랑 동생이랑 야구 배틀 치러 왔군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폼이 좋아. 아, 또 내가 또 이렇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꺼져. 얘기중이잖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사람의 인중성이 여러분 저런 겁니다, 저런 거. 사람들이 저렇게 더러워요. 저렇게 잔인 사람들이야, 아주. 팔로우 감사합니다. 봐봐, 사인 안해줬다고 바로 그냥. 실수로. 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형을 위해서. 이 자식을 꺼내요. 나 진짜. 그냥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너무 웃겨요. 지지, 너는 렛츠고, 데이비드. 무슨 말이야? 돈을 좀 넣어? 너는 그런지 모르겠어. 너는 진짜 여기가 안 된다. 너의 상황에 의심을 믿을 수 없을까? 너의 상황에 의심을 잃을 수 없을까? 아, 내가 가져올 수 없을까? 내가 도착할 수 없을까? 각오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도 실수로 에헤헤 나이스 진짜 아픈데 저거 야 쪼다같이 울지마 아직 좀비세상 전이죠 현주님 이번에는 친다 참나 진짜 안쳐줘도 뭐라고 쳐줘도 뭐라고 누구 어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춘기야 사춘기 아니 뭐 자기갓이야 자기가 떠난데요 자기가 떠난데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너 너는 뭐 내가 너머지는 잘하겠다 야 자기가 네에 형이 없다면 뭐 내가 있어도 있겠겠겠데 지금 가게를 보는거죠 지금 가게를 보는거죠 저히 저격은 저기요 메뉴 맨님 푸린님 또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 어? 얘가 우리 도와줄거 같지 않아? 근데? 아이 진짜 또 형이랑 단둘이 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또 내가 형 여기 내가 감옥에, 감옥에 내가 넣었어? 어? 맞아 이길 수 있어 맞아 게이브가 형을 믿고 있어 아니 팩트를 조져도 뭐라하네 남자는 때리면서 친해지는거지 들어와이씨 이거 형이면 다야 아니 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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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가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너가 여기가 말해 여기가 좀 이상해 근데 클린튼, 리드가를 정해진 너가... 문제가 되어있어 내일 아침에 모두가 너의 죄를 볼 수 있어 저는 그는 리치먼트의 자체를 지켜보려고 했을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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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려고 했을때 그는 그것을 봤을때 그리고 그는 지금 가장 큰 위험이 그는 넌 다 침묵 나는 당신이 바랍니다 당신이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해봐 그는 우리에게 형이 갔군요 어? 나 이제 혼자 남았네 난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혼자 이제 탈출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구만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서 이거를 사용해.. 사용을 하면은 좋았어 완벽해 그리고 답도 없고 파이프를 사용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답도 없이 사용하네 팔로우를..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그 문꼬리를 치든가요 오.. 없을만한게 없네요 여기에 팔로우 고마워요 옥소리라고 아세요? 옥소리가 누구야 뭐를 해야할까요 어 여기 올라서기 올라가서 아니 뭘 하라는 거야 이제 열기 안되나? 안 열리겠죠 답도 없네 이 의자를 갖고 올 수가 있나? 얘가 안 갖고 와줘요 얘가 안떠 이 여자는 되나? 이 여자도 안되는데 파이프로 감사합니다 아 여기 차기 이제 뜨네요 보기라니까 넘어져 있는 의자요 아아아아아아 아 이해했습니다 저게 의자가 내려져 있군요 어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한 10초 걸려요 여러분들의 말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의자 이 의자 좋아요 이걸 들고와서 올라가서 이걸로 그냥 허우 멋있어요 다 들키겠다 이거 으아 나의 괴력을 보여주지 으아아 제 괴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고맙습니다 어 케잇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어후 차승연님 어서와요 아 게이브를 데려왔으면 케잇 대신 게이브가 왔을거라구요 그렇군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우에르 토 무리를 해요 좋았어 좋았어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돼 둘 둘 둘 둘 둘 Eleanor found a place. Gabe's there with the others. We've been hiding out there. Is Gabe all right? He'd rather be charging in to save David right now. But I convinced him to be cautious. We should probably keep moving. Where are the patrols? Oh, they're around. I had some close calls on my way to find you. Almost got caught. But I got lucky. That was foolish. Gotta be more careful. You know, I just saved your ass. I'd prefer thank you. DL님, 어서 와요. Follow me, 감사합니다. All clear. Come on. Just, just, just. 따라와! I saw them take David from the quarantine building. Yeah. How's he doing? I can't be his wife anymore. But he doesn't deserve to be locked away. He was angry. But I think he understands. I hope you're right. I still feel terrible about what's happening. I still feel terrible about what's happening. And I think that's clear. Let's move. OK, leave the way. Can't remember that eerste step. All right. I'm sorry. 우리는 떠나야돼 우린 떠나야돼 아 이 건물 흠 다시 한 번 머릿살 왜죠 워킹데드 뉴 프론티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되게 중요한 장면일 때는 막 말을 많이 안할게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__ 어우 팔로우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빨리 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에피소드 4까지 할 것 같습니다. 랜딩까지 보려고 했는데 내일 랜딩 보는 게 좀 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피소드 4 시작인데 이거 끝나면 1시 반, 1시 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일 랜딩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이 와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에피소드 4 시작 아 바로 씹지랄의 현장이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씹지랄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 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잘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Trip, 봅시다. 여기가 여기. 네. 여러분. 네. 어디에 계신가요? 이번에는 그리도 믿습니다. 저희가 recogniz' moser inisch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 더 많은 이유가 발 Nibert. 무엇을 전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arias은 스토리스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랑 더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냥 그리도 못 믿고 있다.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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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속에서 현명이 있는 것입니다. 낮잠을 notification입니다. 내가 부산가를 지키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데이비드를 구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가 보고 싶습니까? 우린 지읏됐다. 다 죽일거야. 통제린이 먹어요. 트위치는 구하라고 하고, 유튜브는 버리라고 하고 같이 저것은 버려야 될까요? 과자 그래 물보다 진한 것에 이유가 있겠지 구해보자 이번엔 야 뭐 내가 주인공인데 죽기야 하겠습니까? 아 엘리노랑 존댄 것 같애 말을 꼭 그렇게 해야되냐 엘리노랑 너가 존댄게 아니라 너만 존댄거야 아주 사랑꾼이네요 사랑꾼 미안해 형님 그냥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클레멘타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가져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하.. 아하 아하 오케이. 좋은 luck out there 엘리노랑이랑 얘기해 볼게요 모든 것들은 여기다 너는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지 하비, come on 좋은 luck 뭐? 바로 차단했습니다 스포한 사람 저 빵모자를 죽여야 되나? 저 10시방송입니다 항상 10시방송이에요 아니군요 죽여야 되는게 아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아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개브 야 그래 그걸로 하자 야 니가 억울을 끌어 내가 몰래 들어갈게 좋았어 야 인심공격이래 인심공격 아니 아니구나 그런 얘기 아니군요 좋았어 지금이다 지금이? 저 친구들이 둘이서 갔을때 내가 들어간거야 지금 봤어 좋았어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구있나요? 이 발소리는 내 뒤쪽이구만 팔로우 고마워요 죽입니다 아 여기 개브네요 아 죽일뻔 했잖아 개브 뭐 굿 work, buddy It's down here The guns are through that door It is down here It's hard There is no one It's alright a sprayer A seal is bottling This is so cheap A accessible harus Is the wood We win All pieces 우리 요기 있어요! 요기가, 어 총이 엄청 많다 또 나왔어 무기 구우니까 또 나왔어 지인님 저란에 엑스칼리머가 있는데 다른 무기를 쓰신다니요 이러면서 가방을 와우 날카로워요 지금 또 솟아올랐다 또 솟구쳤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왼쪽이다 이번엔 왼쪽으로 솟구쳤어 왼쪽으로 솟아올랐다 왼쪽으로 솟아올랐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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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방금 썰렸을게 분명한데 내가 가장 좋아한 것 같아요 아는게 나의 아름다운 형형 아는게 나의 아름다운 형들 모든 사람이 네 예 아야 젊은게 말했다고 하려고 아는게 나의 시장에 온다고 저는... 긴역이가 나의 수업을 만난다 우리가 한 계획이야 아니 제가 그냥 이 현장에 대한 수업이 생긴다 아, 나 우린 보안을, 보안을 막아야돼 역시 나의 말빨이란 역시 사람의 마음은 갈때라고 또 야, 조용히 조용히 물러서 피해 방금 네 봉 날라갔다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온 순간이 재삿날이야 침이다! 나이스 어그로! 칼찜이야 뭐 야, 야구선수의 악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아하하하 사실 악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구선수의 악력을, 야구선수의 악력을 정리로 오래됐거든요 아우 아, 괜찮아 이런거 침바름 나아, 괜찮아 안아 아냐아, 데려가지 그랬어 숲속의 공주? 얘를 아무리 박아도 숲속의 공주, 공주는 아닐것 같은데? 얘가 공주였다면 왕자님이 불상하다, 야 그 짓을 볼께요 정말 죽을래요 너는 그 짓을 필요할거에요 아니, 괜찮아요. 린가르드와 데이빗은 친한 친구들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는 이 시간에 불가능할거에요 오케이 빨리 가자 꼭 가지 뭐야 클레메타인이 여깄네요 어허 저 의사 약한거 같은데요 와아 클레메타인이 옛날에 꿰맬 때 있었죠 자신의 상처를 그것도 낚시바늘로 그것도 마취도 없는 상태로 와 그거 진짜 아팠었는데 아이 진짜 아픈 것처럼 했었네요 똥이네 저거 아 똥이 아니었군요 어 아아 그거구나 괜찮아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도 겪었거든 지금도 겪고있고 음 걱정마 봐봐 나도 지금 오른쪽 어깨 봐봐 나도 피 흘리고 있잖아 같은거야 같은거 괜찮아 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아 아 아 아 일단 얘는 이 깨우는건 대화로 어 손의 대화로 깨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좋아요 깨워볼게요 일어나세요 죽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못 깨어나게 됐어요 음 음 그러면 뭐 바늘이랑 실은 내가 찾을 수 밖에 바로 샷았네요 아 여깄네 여기 니가 왜 챙기냐 정말 니도 하고있는거야? 생리드 아닙니까? 방금꺼? 아닌가요? 아 여깄라 감사합니다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나보는거 아 맞아 옛날에 약 훔쳤다가 그랬던적이 있죠 그래 클레멘타인의 말을 듣자 아 얘 어지러왔냐 야 그래도 꼬치를 때리면 반응하지 않을까? 역시 이 자극을 뛰어넘는 자극을 선사할 수 밖에 안되는군요 그거는 어 저 약 프린님 뒷봉 죄송한데 경기결과 어떻게 되나 발렸습니다 발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한 팀한테 벌려 발렸습니다 세판 연속 딱 똑같은 팀한테 졌어요 배그 그만 물어보세요 안그러면 암 아프니까 이씨 누구한테 얘한테 대화해야 되나? 또 썼다 또 썼어 또 빨딱 썼어 또 미치겠다 주인공 아니 쟤 저건 왜 계속 쓰는거에요 이번엔 위로 썼어 또 아 몸이 좋네요 이 남자 몸을 보면 이 남자와 저랑 몸중에 닮은 부분은 꼬치밖에 없는 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왜 이렇게 몸이 좋지 부럽다 음 빨로나서 합니다 나는 약간 텔레토비 동상처럼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뛰어놀기 좋도록 같은 남자인데 몸이 왜 이리 다르지 나도 요즘 숨쉬기 운동 마우스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아우 무서워하고 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치 그것도 가래칩이었어 가래칩 그치 그것도 가래칩이었어 가래칩 선물을 줬어요 와우 이거 먹을 것들인가 초코바랑 막걸리랑 이건 또 뭔가요 못먹는거잖아 이거 버려 이거 못먹는거잖아 못먹는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먹을수도 없는거 먹을수도 없는거 너의 사랑은 없음 그냥 저의 말할 것들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말은 그냥 저의 말은 이게 위험한거 지금 지금 너는 죽을 때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남은거는 그치 너는 높은 근데 그치 못하시고 너는 안가게 하는거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냥 best for me I don't need anyone else I don't blame you Just don't over estimate what you're actually capable of for me stay alive has always been about finding people i could trust as much as they trusted me that's what the new frontier has been a silver lining a silver lining kept me going in the worst of times you'll find yours I know you will 맞아 나 리 아저씨가 있었어 보고싶어요 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좀 빛나긴하지 아이가 이제 프레스콧으로 추천을 해줬군요 고마워해봐 그래도 먹을거 준다 준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먹지도 못하는거 왜 준거야 이런쓰레기 어 능숙한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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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이갔어 눈붕잡아봐 거의 사륜안이야 프린님 나쁜사람이 먹을거 들고 유혹하면 따라가야되요 나쁜사람이 아니라 이쁜사람이 유혹하면 따라가야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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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you care if David got out? He deserves what's coming to him If you think that, you don't know David I know he's the reason I lost AJ When AJ recovered, David was the one who stepped up Took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at kid You say that like it's a good thing I really doubt he was a positive influence If David's the reason the kid's better off now than he's ever been You can be as mad as you want About how, about how things paned out Clem can meet the judge of that She doesn't need to be As a doctor I'm telling you He's in better shape now than when I first saw him That was because he was sick He was a state sick too if I had listened to you, doctor I stand by what I said I stand by what I said I stand by what I said If David's taken such good care of him Why did he tell me to ask you where AJ is? That's what this is about them You... You want to know where the boy is? I don't know where the boy is 설마... 아까 그 무덤이 설마요 설마요 그 마사카 얘를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요 당신 쓸모가 있다고요 당신은 데이비를 사랑하는군요 내가 형을 설득할게요 내가 형을 설득할게요 내가 형을 설득할게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은 Diamond? 아니 그 ㅅㅂ 그 ㅅㅂ 그 ㅅㅂ 그 ㅅㅂ 아무튼 그 ㅅㅂ 그 ㅅㅂ 그 ㅅㅂ 마이크는 못 할 수 없죠 내 손을 잡을 수 없죠 우리의 손을 찾을 수 없죠 그냥 이 방향이 없죠 다른 방향이 없죠 어디가...? 너의 손을 잡을 수 없죠 아... 아니요 Javi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맘에 안드는 캐릭터네요 야 작업 걸지 마라 클렘한테 나한테 죽는다 진짜 감히 우리 딸한테 참은힘 어서와요 아 또 섰어 이번엔 승기 아니라 왼쪽으로 뻗쳤어 나도 저런 쿨한거 멋지 언니야가 될래 머리부터 미세요 그러면 머리부터 어휴 저 제 등이 속 끝인거 말고 괜찮아요 제 등이 문에 꼈거든요 지금 음 하하 꼴 좋다 짜샤 아악 게이브를 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 했죠 여러분들 아 아 아 왜 이렇게 얘기해? 네? 네. 하늘은 몇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류의 사람들도 여기가 우리의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 for fuck's sake. 아,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너가, 그들은 우리의 남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엑스칼리버로 다 죽일께요 지금 적당할거 아닙니까 목소리랑 깸소리가 어떻게 하는지? 좋은 질문 Joan 확실하실 수 있을지 음.. 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We move in fast guns blazing we take her out couple of bullets problem solved after we take Joan out we're gonna need some way out of this mess I don't know about the rest of you I'm not much of a runner we've got a truck a big one we used to use for walker defense it's a little busted up but it's way better than nothing people are gonna be patrolling these streets looking for us how far away is this truck I'll show you we've been expanding pushing out further making the safe zone even bigger o이 그래프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보면 o이 그래프 왜 이쁘냐 o이 그래프 왜 이쁘냐 o이 거기에 셔츠 보다 그 뒤에니 가방에 있는 거를 좀 신경 써줄래 얘들아? 나 게이브가 방해했다는 얘기 안했는데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나? 야 너 보지도 않았어 너 야 너 너 떡사로 봐야되 너 아니 붕대 위로 잠시 보고 어떻게 상처를 합니까 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니까 나의 장소가 안 돼 너는 좋은 거 같아 너는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내가 와야 돼 Grand The Depth I do not appreciate the can-do attitude but I do not know if you're invited little man I think I agree with Trip I think I agree with Trip Uh this is bullshit I'm not staying behind Gabe take a breath He is my dad I'm going It's going to be dangerous out there And I don't want anyone else getting hurt If we get this saved dad Then getting hurt is worth it If we get this save dad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할 말이 없다. 도와주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부어줬는데 야. 뭐야 갑자기. 혼자 지네요. 아주 나쁜놈이네. 아주 나쁜놈이네. 네, 네. 여기 나가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는 우리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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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럭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작해볼게. 헬로. 난 아직 살아있어. 나는 데이비드가 항상 돌아올게 될 것 같아. 그럼 하자. 컨래드가 없냐? 너희들이 내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들이 알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내가, 클램, 케이트, 게이븐은. 내가, 엘리노르. 우리, 소품을 같이 구할 수 있어. 여기. 자, 걸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시작할 수 있어. 에이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확인해. 아무거나. 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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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um. 진 Kingscuss. 하하. 저. 20강여개. 일 Over. ấ. 하하. 남. 하나. 휴. 자. 파이. 인도. 분gue. 클림, 너 내가 트럭을 찾으러 왔어 게이브, 케이브, 너희들 여기있어 아무것도 준비해 가자 사실 너와 같이 가야겠다 그건 계획이었지 사실, 너는 그 뒷뒤을 보고 계시길 바랄까 내가 거기에 와서 놀라지 못해 역시 역시 이 어리석은 남자야 진짜 남자 아니랄까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진짜 말도 못하는군요 클램이 연애까지 잘해요 연애까지 아주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 늦어져요 이 장면이 사용되면 되죠 이 장면이 사용되면 되죠 들어가죠 열어봐 먼저 바보야 거기서 가능성을 묻고 있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숨어 아 일시정지 야 들어주마 들어주마 들어 트럭을 뒤로 가르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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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어어어 어휴 조용히 하세요 열심히 교육이 밀어합니다 아할로 감사합니다 와 이게 밀어지는지 저 사람들은 눈치를 못채고 있어요 야 야 니가 없어도 밀었어 그래 그렇다 해줄게 니가 짱이야 니가 죽을거야 그래 야 야 쟤네 쟤가 귀가 없어 야 게이트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귀가 없어요 엔진소리를 여기서 왜 못들어요 벗긴거 또 제 특기죠 여러분들 특기를 살려서 전선을 열심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사과 껍질도 잘 벗기고 바나나 껍질도 잘 벗기고 제가 또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까나온 제가 또 야 잠시만 아휴 프린지 손잡아주세요 아휴 날아 니가 팬이면 다야 짜샤야 자 좋았어 자기가 컨트롤하는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많이는 없구요 아 정말 별거 없어요 일단은 뭘 부터 벗겨야되니 얘부터 이거 근데 은근 어렵다 이거 이거 잘하신분도 잘하시는데 저도 이거 저희집에 조명이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 친구랑 같이 했는데 아휴 은근 어렵더라구요 잘 안벗겨져 바 regen 보자 자 오 오우오오오오오오옴 오, 쉿. 여기에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비들 오기 전에. 이리 와서. 걸려라 걸려라 걸려라. 좋습니다. 거의 최소 GTA. 진짜 여태 몰랐던 너희들이 대단한 것 같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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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죽을라고 왜 선택지에 죽이는게 없는거죠? 이 게임은 자유도가 너무 낫습니다 어 그냥 빠져라 그냥 빠져 맘에 안들어 안사랑스러워 카페 흫 흫 우리 모두의 희망은, Javi. 모든 하나의 하나의 우리에게. 너무... normal, you know? 이렇게 놀라운 것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더 멋진 것보다 두 개의 아이들이 서로 흔들냐고. 아직도, 하지만, 너무 심지어 하는 것 Squirt It's the staying in love part that really mess you out it's unfair, that's all I'm saying that they're feeling right now and when that sun gets a little higher it's right back to the fight I just wish he could have had a childhood You know? 그녀는 그녀의 말에 대해 그녀던 것 같다. 그녀와 Mari, 둘 다. 당신은 잘 하신 것 같듯이, K. 이 가족이 생기면, 그렇게 멈추는 것 같듯이, 그것은 많습니다. 저는 그녀는 알 수 있음, Javi, 그녀는 그녀와 함께, 바로 옆에, 모든 시간에, 그것이 무엇이 불가능하니까. 당신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다 지낸던 것 같았다 당신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만 당신은 다 지낼 것이다 나는 여기가 내가 사이기 위해 한회적인 것이다 Gabe 특히 누가 더 얌지할 것이다 누가 더 얌지한 것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여 내가 그냥 말하기로 했을 때 살짝 달아올랐고 살짝 혼란스러웠대요 와 거의 고백한거 아냐 나한테? 그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뭐하는거? 이제 얘 죽이면 되나? 아 우리 방송 교역방송인데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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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아주 그냥 거리낌이 없죠 거리낌이야 아주 그냥 야 너희 엄마 야지 이번에 앞으로 쏟았어 이게 뭐야 이게 야 앞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앞뒤로 나왔어 이번에는 야 앞뒤로 있어요 이게 뭐야 내 안에 가방끈 있니 아 진짜 아 카메라 카메라 치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카메라 저기요 저기요 카메라님 아 진짜 완전 도깨비야 호기심은 항상 분미래기입니다 몹시 곤란하군 쟤네 왜이리 자연스럽게 들어오냐 어? 완전 저거 박엑세에스같은 사람이네요 저거 야 냉경을 잃지마 야 어차피 쟤 쟤만 죽이면 끝이야 근데 얘네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거에요? 너무 당당한거 아니야? 오케이 무대로 초대를 해준다면 오케이 무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은걸? 자기야 계산은 어딨죠? 뭐야 뭐야 엘리노어가 배신을 했다고? 음 잠시만요 그러면 침착하고 말하는거에요 맞아 지금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오오 마녀사냥 어디네요 지금 그냥 놀아야 할거에요 그냥 놀아야 할거에요 그냥 놀아야 할거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거에요 둘 다 죽을때 죽을때 하지만 Javi 내가 하나의 한편을 그냥 하나의 한편 아니요 당연하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난 주인공이라고 그래봤자 니네 엑스트라야 누군가가? 남은 친구? 아니면 남은 형님? 오, 그만! 이거 정말 미쳤어 트리프는 살아야 돼 호빈아 호빈 호빈, 너와 무슨 짓이야? 너는 데이비드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당신 자신의 사람들에게 존경해 훔쳐 기다려! 내가 트리프는 살아야 돼 예전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필요해요 예전엔 이쁘지 않냐 이쁘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너는 자신을 가지고 있잖아 이리와 이리와 와아 내가 뭘 선택해서 죽였겠네 내가 뭘 선택해서 죽였겠네 오, 갓뎀바맛 이제 데이빗 이제 너의 운이란 저 기세등등한 표정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팔로우가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그렇게 하자 어 뭐야 저 살아있는 거예요? 아 뭐하지? 일단 후퇴야 뭐이씨?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래 손컷은 젤이 쏴 아주 망했네 아주 지짓됐어 우리 지금 아주 큰일났어 그냥 일단 피해 일단 애부터 죽이고 또 뒤에 형! 너 좋아한 자식인데 내가 꼭 죽이고만다 진짜 좋아 어서 가자 아 후 알았어 저기로 다 어그로가 끌렸겠지 야 장전은 대놓고 하면 안된다고 친구 아직 허접하.. 허접하.. 아니 허접하구만 이 멍청한 놈들 엄폐 엄폐를 안하는군요 저건 이제 배그를 안해본 친구들이야 여기를 배그를 했다면 그렇게 당당히 올 수 없었겠지 멍청한 자식들 이 멍청한 놈들 야 들려야되는데 저 자식이 연막탄이냐 이거 최룩가스이냐 이거 빨리 올라가서 이러면 안되는데 아휴 저 멍청한 놈 방둑면 쓴 다음에 그걸 옆을 보고 있네 나이스 허 나이스 콜레드 만나서 더럽게 반가워요 då 야 오면 안된다니까 오면 안 돼 케이트 안대 Roosevelt 왕도그 망했어여 왜 와가지고 왜 와서 이렇게 크게 만드냐 용인 카오스야 완전 혼돈의 도가니야 아니 근데 나 맞게 눌렀는데 이게 인식이 안됐어요 오른쪽 키 정확히 눌렀는데 와... 파국이야 파국이야 이거는 내가 언제 장난식으로 선택지를 눌렀어요 진지하게 눌렀는데 아... 네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요 워킹데드 에피소드 4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5에서 봐요 에피소드 5에서 봐요 어... 안녕하세요